자유와 책임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렵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뗄 수 없죠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 빨리 어린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자유롭고 싶어서 안달이 난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죠 너네는 20대가 딱 되면서부터 책임과 결혼하게 될 거야 책임과 결혼하게 될 거야 아 이 선생님이 또 이런 허세를 또 허세 아니죠 카바링 쳐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멘트가 허세라는 얘기지 말이 허세라는 건 아니죠 자유와 결혼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떤 자기였어 네 카바링 쳐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허세 다 빼고 카바링 쳐줄 수가 없어 카바링 쳐줄 수가 없어 네 그렇죠 이거죠 너희는 책임과 결혼하게 될 거야 카바링 쳐줄 수가 없어 정말 싸보인다 아 또 보라 그렇죠 이게 자유의 책임이 빠지면 그게 바로 방종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뭐랄까 그리고 책임을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그 상황을 정말 케어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또 즐길 수 있는 자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다고 자유라면 그거는 자유가 아닌거죠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딱 이게 자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했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방종이고 지랄이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적절하게 태어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느냐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콜트에 에랄백스 앤섬 픽업이 장착된 최고급 아쿠스트 기타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169만원인데요 이게 30%가 할인이 적용된 가격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앤섬이 박혔어요 네 앤섬이 앤섬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38만원 네 딱 그 정도 40에서 이제 공인비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은 40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40 좀 넘고 공인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공인비를 5만원만 잡아도 43만원이고 공인비 10만원 잡는다고 하면 48만원이고요 어 근데 이제 공인비가 보통 한 10만원 정도는 최소한 예상을 하셔야 딴 데 가서 이제 픽업 뚫어 달라고 할 때 그 정도 해야 좀 이제 믿고 맡길만한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앤섬을 달았다라고 하면 50만원이 추가가 된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24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타 값만 한 2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다 앤섬 값 그리고 거기서 242만원에서 30%로 천에서 169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렇죠 콜트의 얼스 LE2MD 토레파이드 토레파이드 네 우리 토레파이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구웠습니다 네 구워가지고 음 탄내 나나 싶어서 아 근데 진짜 실제로 좀 살짝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탄내 냄새 맡아봐요 살짝 있어요 이게 그 냄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살짝 그 냄새 있지 않나요 그 왜 깁슨 기타도 이렇게 까면은 그 깁스 나무냄새 그 초콜릿 냄새 같은 거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 향 냄새고 어 이건 좀 약간 탄내 같은 게 살짝 있어요 어 그렇다고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도료 냄새 같기도 하고 수풀구 있네 그렇습니다 어 MDT의 토레파이드 한번 볼게요 이게 드레드넛 네 아주 전통적인 드레드넛의 모양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고 로젯이라든가 자개 바인딩이라든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스펙들을 모두 갖다 발랐습니다 이 토레파이드 탑이 전판을 고운해서 가열해서 목재 내 수분을 증발시켜서 분자 구조를 변형시킨 탄화목이라고 합니다 탄화목 네 그래서 무게가 줄어들고 강도가 강해지는 한편 에이징을 미리 시켜버리는 그런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레파이드 탑 어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탑의 토레파이드가 된거죠 마스터 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백앤사이드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3피스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이튼하다 왔잖아요 메이튼해서 이런 재료 갖다 만들었으면 400 400 넘죠 넘는 거죠 이거랑 같은 스펙이었던 게 우리 저기 메시아였죠 419만원이었죠 이게 렉이 달랐죠 3피스로 들어가지 않았고 로즈우드, 마호가니 네, 마호가니였죠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다가 앤섬 값 빼고 나면 기타 값만 따지면 한 140, 120, 130이 된다는 건데 그쵸 네, 169만원이니까 69만원이니까 할인된 것까지 해갖고 39배면 130만원이 된다는 건데 130이 2스펙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폴트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콜트가 하이엔드급 막 200 넘어가고 그런 거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가격대에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진짜 콜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콜트가 100만원 넘는 콜트를 이것도 약간 심리적 마지노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건데 야마하 200 넘어가는 거 잘 안 사고 싶죠 그렇죠 콜트 100만원 넘어가는 거 잘 안 사고 싶고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딱 거기까지가 가장 좋은 브랜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야마하는 100만원대 초중반 맞아 그리고 콜트는 딱 50만원에서 60만원 요원죠 그렇죠 뭐 아니면 그 밑에서 84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아예 밑에 입문용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건데 20만원, 30만원 내가 콜트 기타를 169만원을 주고 살 거라면 이게 다른 기타 브랜드에서 한 3, 400원 하는 가치가 있어야지 산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스펙이긴 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스펙만 봤을 때는 네 여기까지는 스펙은 무시무시하고요 네 머신에 대해 또 고토의 골드 머신에도 사용되어 있고 네 643mm 25.3인치 스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라백스 앤썸 픽업 에보니 브릿지 네 그리고 리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온갖 할 수 있는 고급 스펙이나 스펙은 다 갖다 놨어요 네 요새 저희가 하고 있는 픽업 중에 사실 메이튼의 AP5 프로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인 다른 기타 브랜드의 자체 픽업이 아닌 다른 브랜드 픽업을 갖다 쓰는 걸로는 최고의 픽업이 지금 앤썸 픽업이거든요 완전 하이엔드급 300만원 이상급에 500, 600하는 기타들까지도 커버를 하는 네 제일 지금 하이엔드급의 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앤썸 그게 박혀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사운드에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신체 검사하고 넘어갈게요 118 76 74 74 네 오오 가늘어요 내게 생각보다 자 전반의 퍼펙 하셨죠 얍 과연 야 이거 5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무거워져 일단 이 판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상한데? 기분이 이상해 네, 무게 몇 대 몇? 33? 저 지난 시간이랑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나 옷 벗어서 그런가? 엄청 무거운데? st2 쯔한!! 진짜 지난 시간이랑 느낌이 똑같더라니까? 이게 어떻게 지난 시간 같냐고 이게 어떻게 아니 지난 시간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똑같아서 똑같이 썼더니 이게 더 가볍게 느껴지지 와 또 대단하다 우리 그냥 다음 시간 피자로 그냥 끝내줘 이렇게 된 거 16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 불러야 돼 1개 내 32,000원이야 대박이다 퍼펙 한 번 더 하잖아 우리 둘이 한 10만이 넘어 대박이다 이거를 전판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는 남은 두 판을 명음씨가 두 판 다 퍼펙으로 이기셨을 경우에는 무승부가 됩니다 나만 남은 두 개를 다 퍼펙을 하면 네 총 64배야 그렇죠 그쵸 1인데 10 10 10 10 10 10 야 이게 난리 난다 진짜 무섭구나 이게 전파물 두 개 연퍼팩이라니 이게 무신해지지 우리 쓰리엄팩까지는 했잖아 네 그쵸 쓰리퍼펙이 이게 난리인거잖아 우와 무시무시하다 어우 야 와 정말 충격받았어 지금 약간 어우 자 우리 이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을 이제 정리하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슬프다 마이너가 진짜 슬프다 진짜 슬프게 들린다 이거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 뭘 쳐 볼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티나게 좋아요 티나게 좋네요 왜냐면 제가 세게 쳤거든요 지금 이렇게 쳤는데 이게 안티잖아요 네네네 그쵸 아 진짜 사운드가 사운드 좋긴 좋네요 네 좋긴 좋네요 어쩔 수 없는 이 스펙에서 오는 이 고급스러움이 잔뜩 묻어있습니다 밸런스 너무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 우리 300 400만원대를 호가하는 다른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그 사운드들이 뭐랄까 그쯤 되면은 되게 이렇게 좀 샤방샤방 살랑살랑 하면서 그 내공이 싹 묻어있는 느낌 맞아요 근데 콜트의 이 이 스펙의 고급 스펙은 뭐냐면 나 진짜 좋지 이러면서 딱 드러내고 자랑하는 느낌 딱 들어요 사운드가 앞으로 팍 튀어나와요 딱 튀어나와요 전면에 나 짱이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런게 밉지 않을 만큼 정말 좋긴 좋아요 네 좋아요 기조가 조금 다른거죠 사운드 표현에 있는 기조가 네 다릅니다 네 핑거 들어볼게요 선명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티 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사운드 자 앤섬 달렸으니까 네 소리 한번 들어봐야되겠죠 약간 진하네요 느낌이 아 소리 좋아요 좋은데 기타 색깔 같아요 네 기타가 진짜 진해요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뭐랄까 막 양념 많이 양념 많이 된 전라도 스타일의 걸쭉한 느낌의 사운드 약간 빼볼까요 밑단 정리 살짝 해볼게요 있어요 있어요 밑에가 확실히 맞네요 좀 아 사운드는 정말 힘있게 잘 나옵니다 기조 자체가 달라요 앤섬의 역할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확실하게 원래 이 악기 자체가 앤섬이 박히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 좀 많죠 네 확실히 존재감이 어 이게 기타 자체 사운드도 좋고 픽업도 좋다 보니까 중저음이 되게 싫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 존재감이 강하긴 강합니다 네 존재감이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묵직하고 진한 느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핑거 스타일을 하려면 밑단 좀 많이 날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밑 그 베이스가 위에 멜로디를 잡아먹는 형국이 조금 있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아래쪽 존재감이 좀 강한 진한 기타 이거 어떤 연주곡 들여주실 건가요? 디즈 모먼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디즈 모먼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GU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존재감이 강하네요.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372화의 깁슨 캡모 블루스 마스터. 캡모 블루스 마스터. 캡모. 캡모의 팬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치열한 덕력을, 덕력이 또 여기서 발현이 되네요. 아, 캡모를 버즈비에서 만나다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뮤지션입니다. 저희 첫 블루스 입문 음악이기도 했고요. 캡모는 어찌 보면 상업적이다 싶을 수 있는 편안한 전천우 블루스 기타리스트죠. 오랜 시간 세션으로 갈고 다듬어진 편안한 어덜트 컨템포러리에 맞는 그런 기타네요. 미래에 저당 잡혀서라도 사고 싶은 기타입니다. 한주평. 미래에는 너도 나도 겟 하고 싶은 기타 겟 모. 이렇게 해주셨는데 좋네요. 팬분에게 캡모의 팬 이치열한 덕력을 님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홍 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콜트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라고 하겠습니다. 콜트에서 맛볼 수 없는 맛. 너놈 참 앤섬하게 생겼네. 아이고. 나 참. 음매. 음매. 아, 퍼펙트 두 번이나 하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은 참. 근데 점수 준비 되셨습니까? 네, 몇 대 몇? 7.5, 8.6. 이 정도. 네. 네. 좋은 것들끼리 잘 모여서 좋은 결과물을 냈다.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타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017 골드 시리즈. 저는 이게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올솔리드에 폼하드 케이스에 LR백스, 엘러먼트, VTC 픽업이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여기까지 듣고. 자, 다시 한 번. 올솔. 폼하드 케이스. 그리고 LR백스, 엘러먼트, VTC 픽업. 가격 얼마 예상되세요? 한... 100만 원? 그렇죠. 한 100에서... 100 초반? 100 초반 정도 예상되시죠. 이게 69만 9천 원에 나와서 이게 정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 싸구나. 네, 가성비가 미치지 않았나 싶은. 콜트에서는 이런 게 좀 나와줘야죠. 앤섬 박았는데 100만 원 안 넘는다고. 앤섬은 아닙니다. 앤섬은 아닙니다. LR백스의 앤섬 2태급이죠. 바로 밑에 거. 네, 40이면은 이게 VTC가 한 20? 한 10만 원 때 후반 18에서 한 20 이 정도. 20만 원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려있는 올솔 기타 2017 골드 시리즈 다음 시간에 들고 좋네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채널 구조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콜트의 2017년 신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다음 시간에 신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